안녕하세요 테니스 서브 아카데미 유튜브 채널 구독자 여러분 여러분의 테니스 발전과 부상 없는 테니스를 즐길 수 있도록 유익하고 정확한 현대 테니스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직 구독 클릭을 하지 않으신 분은 구독 클릭과 좋아요 엄지척 버튼을 눌러주세요. 지난 주말에 10여 명의 주니어 선수와 선수 가족이 테니스 서브 아카데미를 방문해서 레슨을 진행했습니다. 한결같이 테니스에 대한 열정이 대단하고 특히나 테니스 서브에 대한 갈증과 욕구는 큰 분들이 이번 무료 테니스 레슨 이벤트에 참가를 해주셨습니다. 부모님과 주니어 선수는 물론 선수와의 다른 형제도 함께 온 경우도 있었습니다. 형제 자매 오누이가 같이 테니스를 하는 선수 가족이 대한민국 전체에 많다고 하더군요. 형제가 같이 테니스를 하고 부모님도 같이 테니스를 하는 테니스 가족도 있었습니다. 어떤 주니어 선수의 부모님은 본인들은 잘 모르고 했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주니어 선수의 성장과 발전에 이미 큰 도움이 되는 운동을 시키고 있었거나 나름의 준비를 해오고 있었던 분도 계셨고 대한민국 어디에서도 선수의 진료에 대한 속 시원한 답변을 못 들었는데 그 소원을 풀었다는 분도 계셨습니다. 또한 정말 체구가 작은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피지컬을 자랑하는 선수들도 예를 잇었습니다. 지금 이 이미지와의 저 어린 선수의 몸과 같은 설마 저런 몸일 거라는 상상이 되십니까? 이런 부분은 남자 주니어 선수에만 해당하지 않고 여자 주니어 선수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여자 주니어 선수의 선수 부모님이 어릴 때부터 시킨 다른 운동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선수의 동작, 자질, 피지컬 파악을 위해서 스윙을 해보게 시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 정말 놀라운 빠른 스윙이 나와서 깜짝 놀랐고요. 제가 부모님께 물어보니 어떤 종목을 몇 년 했냐고 물어보고 이 선수의 배에 보면 11자 복근 있지 않나요? 물어보니까 어머니가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하시냐고 지금 요즘 날씨가 추워졌기 때문에 여름에 티 한 장 입고 하는 운동이 움직임이 아니라 선수가 옷을 두 겹, 세 겹 입고 운동을 하니까 제가 몸매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선수의 스윙만 보면 그 다음에 어떤 운동을 했는지 한번 물어보고 그 얘기를 하니까 어머니가 배를 들어본 것도 아닌데 어떻게 하냐고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제 전문성이 드러나는 부분들입니다. 정말 이 선수 같은 경우는 몸이 정말 가늘고 연약해 보였는데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또 다른 남자 주니어 선수의 경우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와 함께 어떤 어떤 운동을 한다고 하는데 제가 다리와 배를 만져보니까 아까 여자 선수는 제가 만질 수가 없으니까 눈으로만 봤고요. 남자 선수 같은 경우는 부모님 앞에서 배에 힘주라고 그러고 다리도 만져보고 이러니까 근육이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위통 벗겨보면 지금 이미지에 이런 선수처럼 그런 몸 나올 것 같더라고요. 이런 부모님들은 어떤 트렌링이나 종목이 테니스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한 행동은 아니지만 이미 테니스 선수를 만드는데 성견 지명이 있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또 이 남자 선수의 형은 와서 물어보더라고요. 어떻게 몸만 만져보고 이게 테니스에 좋거나 어떤 그건지 어떻게 하시나요? 물어보더라고요. 테니스 선수에게 맞는 피지컬 훈련 방법이 따로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테니스 선수들을 역도 선수로 만들어 놓고 테니스를 하라고 시키고 있는 형국입니다. 아직도 힘과 파워가 테니스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줄 아는 부모님들은 그런 것은 잘 몰랐지만 지금에서 보면 성견 지명이라는 말이 맞을 정도로 좋은 트레이닝을 이미 해오고 있었습니다. 이미 스트링 머신과 피딩용 볼머신을 갖추고 테니스 훈련을 하고 개인적으로 레슨을 시키고 있는 분들도 계셨고요. 서울 경기는 물론 남쪽 지방에서 온 가족이 몇 시간을 운전해서 찾아온 선수 가족도 있었습니다. 정말 좋은 자질과 열정, 욕구 그리고 심지어 엄청난 피지컬을 가진 선수도 많았습니다. 이런 훌륭하고 좋은 자질을 갖춘 선수를 세계적인 선수로 만들지 못하는 대한민국의 현실이 참 안타깝습니다. 해외 테니스 선진국으로 테니스 유학을 보내고 싶은 부모님 또는 선수 본인이 가고 싶어해서 영어도 혼자 공부를 시작했다는 선수 영어 공부도 열심히 한다는 선수의 이야기까지 나이, 성별, 지역에 관계없이 전국 각지에서 여러 연령대의 주요 선수들이 서버 아카데미에 와서 레슨을 받고 갔습니다. 이번 주에 제가 레슨에서 기존에 사용하던 테니스 공을 새로 교체를 했습니다. 유튜브에 이 공 교체에 관련된 영상을 다시 올리겠지만 제가 오늘 공을 교체하고 이 공은 버립니다 하면서 제가 버린다는 공을 보여드리니까 까무라치십니다. 아니 이렇게 공 상태가 좋은데 이걸 버리나요? 그리고 제가 교체한 새로운 공을 보여드립니다. 그러면서 항상 설명을 합니다. 지금 이 버리는 공 상태가 좋은 게 아닙니다. 라는 인식을 충분히 시켜드립니다. 테니스 서버 아카데미에서는 교체하고 버리는 공의 상태에도 한참 못 미치는 공을 카트해놓고 그런 공을 피딩해주고 그런 공으로 레슨을 하는데 어떻게 좋은 기술이 구현이 되고 세계적인 선수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이런 공 하나 준비 안된 곳에서는 선수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미 성장을 할 수 없는 상태로 테니스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 부모님들은 고개를 끄덕끄덕 하십니다. 그러면서 공 보시면서 그게 우리 쓰던 그 공은 언제까지 6개월 전인가? 1년 전인가? 2년 됐나? 그러면 같이 온 선수 학생은 아 그 공도 안 쳐요. 바운드도 안 튀어와요. 공이 벅벅거려요. 도대체 그런 공을 어떻게 레슨을 한다는 건지 서브레슨을 시작하면서 테니스 라켓을 바꿔서 서브를 넣는 순간 토스의 위치열을 바꾸는 순간 왼팔의 역할을 바꾸는 순간 시선의 작용을 알고 적용하는 순간 등등 각각의 레슨 교육 과정에서 10분, 20분, 30분, 1시간이 지날 때마다 바로 옆에서 부모님이 지켜보는데도 깜짝깜짝 놀라는 레슨 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서브에 선수는 항상 재미있다고 말을 합니다. 기존에 혼자서 길을 쓰고 서브를 강하게 하려고 어떻게 하려고 그 선수는 나름의 노력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고 수천개, 수만개 더 많기는 수십만개의 공으로 서브 연습을 해도 늘지도 않던 서브가 테니스 서브 아카데미에 와서 동작 하나, 자세 하나를 알려주고 선수 본인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해를 하고 넣는 서브에서 어떻게, 어찌 개선되는 점이 없었겠습니까? 이렇게 달라진 선수의 서브의 결과물을 선수 본인 자신이 스스로 만들어내니까 항상 T점 근처로 탄착권이 형성이 되고 에이스성 서브가 두 번, 세 번, 다섯 번 연속으로 만들어지는데 재미있어요, 좋아요 이번 대회에 나가서 다 이겨버릴 것 같아요 라는 이런 소리가 왜 입에서 나오지 않겠습니까? 선수 자신은 물론 이런 성장 과정을 바로 눈앞에서 지켜보는 선수 부모님은 한결같이 코치님 그럼 레슨 진행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앞으로 언제부터 레슨이 가능한가요? 언제부터 올까요? 어떤 과정으로 진행이 되나요? 장비는 어떻게 바꾸는게 좋을까요? 등등 바로 레슨 현장에서 보고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질문이 쏟아집니다 테니스 서브 아카데미에서 서브 레슨을 받으러 온 주니어 선수의 서브가 완전히 달라지고 나서는 학부모님들이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집니다 다음 정규 레슨을 일정을 잡은 후 귀가할 때는 악수하는 때 양손으로 제 손을 꼭 잡고 90도 폴드 인사까지 하는 부모님이 계셔서 참 황망하기도 했습니다 너무 황송하더라고요 또한 다음주에 진행이 되는 서브 속도 2배 만들기 이론 강의에 직접 참석을 해서 현대 테니스에 대한 발언 이해와 지식을 갖추는 것이 주니어 선수의 발전과 발언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계기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니 거의 대다수의 부모님들이 가족과 함께 참가하시겠다는 의사를 밝혀주셨습니다 이번 강의는 참석자가 전국 각지에서 참으로 다양한 연령대가 강의에 참가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학부모님은 무료 레슨이라고 하니까 죄송한 마음이셨는지 본인의 자녀가 레슨을 받으니까 감사의 마음을 미리 표현하셨는지 박하스를 한 박스 사가지고 오셨더라고요 이렇게 이런 작은 드링크라도 사오시는 이런 마음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아 그리고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뭐 사가지고 오라 뭐 달라는 말 절대 아닙니다 자식을 생각하는 부모님의 마음이 어떤지 알기 때문에 그 마음을 감사하게 받았습니다 주니어 선수들을 위한 이번 무료 테니스 서브레슨에는 무조건 무료이고 입체의 비용이 필요하지도 않고 요구도 하지도 않습니다 저와 시간 약속만 상의해서 잡으시고 약속 시간만 잘 지켜서 오시면 됩니다 무료 레슨 이후에도 좋은 판단으로 선수의 발전에 관한 부분에서 같이 상의하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지난 토요일 일요일 주말 동안 여러 명의 주니어 선수들에게 올바른 현대 테니스 서브를 지도하고 평소보다 많은 시간 동안 훨씬 더 많은 인원에게 서브레슨을 진행하고 학부모님들과 여러 이야기를 나누느라 다리도 붓고 목도 부었지만 서브 아카데미의 전문성과 진가를 알아봐 주시고 서브 지도를 받은 선수들이 발전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정말로 즐겁고 기쁘고 신선하고 또한 안타깝기까지도 했습니다 대한민국 초등, 중등, 고등학교 주니어 선수를 둔 학부모님들께서는 자녀의 서브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테니스 서브 아카데미의 이번 프로그램 참가를 놓치지 마세요 벌써 이미 무료 서브레슨을 진행한 분들의 정규 과정 참가가 이어지면 이번 무료 이벤트가 조기에 종료될 수도 있으니 서둘러주세요 지금도 주말 예약은 다 차서 무료 레슨을 진행하시려면 주중 평일 저녁 타임이 아니면 무료 서브레슨 진행 타임을 잡기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테니스 서브 아카데미에서 여러분의 주니어 선수 자녀와 함께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테니스 서브가 발전하는 서브 비밀로우 무료 소책자를 받고 싶으신 분은 영상 아래의 상세 설명에 있는 무료 소책자 받기를 클릭해 주세요 테니스 서브 아카데미의 다른 영상은 좌측과 우측의 영상을 클릭해서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오른쪽 아래의 구독 버튼과 영상 아래에 있는 좋아요 엄지척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격려와 응원의 좋은 댓글을 많이 남겨주세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